안녕하세요 제천베리굽 부동산입니다 여기 어딘지 제천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오늘 매몰 나온 땅이 여기에요 공토 보이시죠 여긴데 이쪽으로 보시면 개천 있잖아요 여기 우루 쭉 올라가면 이제 배론성지 탁사장 이런데 나오고 저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뭐 저 미당 저 바이버빌리 그쪽 나오는데요 여기가 예전에 그 송석가든인가 뭔가 있다 망했잖아요 그럼 망하고 저기 뭐야 여기 무인텔 하나 들어오고 땅이 너무 덩어리가 커 가지고 안 나가고 있었어요 이제 여기를 내려가서 알려드릴께요 여기 이제 정제해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저쪽도 해보았고요 저쪽도 해보는 거니까 이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예전에 가든할 때 참 좋았어요. 맛이 없었어요. 물이 이렇게 애들하고 물놀이하기 좋아요. 저기도 저기 명암저수지에 그쪽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잖아요. 저기서 옛날에 우리 딸내미 국민학교때 여기가서 물놀이를 했는데 어느 놈이 술 처먹고 소주병을 던져서 발을 베서 딸내미가 소주병에 놀지도 못하고 그냥 간 적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땅이 어딨냐면은 그러니까 여기부터 돌멩이 보이죠. 이렇게 이쪽에 이제 풀만 막 있는 데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국자모양으로 생겼어요. 경계는 여기서부터 시윽이고요. 국자모양으로 생겼고 이 땅이 이제 잡종지고 근데 여기 이제 호장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지목이 돼가 애매하게 생겼어. 대충 여기 있는 데부터 여기부터 이렇게 저기 울타리까지인데 제가 걸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땅이 약간 뭐야? 찐빵? 약간 찐빵 모양으로 생겼죠. 여기 우에는 뚱글고 밑에는 저기 천원고 철조망 쳐놓은 거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지목이 돼예요. 지목이 돼인 게 몇 평이냐면은 여기가 이제 경계예요. 여기가 175평이에요. 175평이 여기 이렇게 약간 저쪽까지 저쪽 울타리까지 약간 뚱그렇게 찐빵처럼 약간 위로 부풀게 올라가서 이쪽에 이제 울타리 경계 이 울타리 경계를 이제 편편하게 봐서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지목이 돼요. 여기까지 이렇게 지목이 되고 여기가 175평이고요. 여기가 175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똑바로 여기가 이렇게 경계예요. 여기까지 와서 여기 이제 공구리 천원인데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저기 무인호텔 밑에 저기 석축 쌓아 놨잖아요. 저기가 경계예요. 이렇게 해서 아까 저쪽이 이제 시작점이었잖아요. 이게 약간 국점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저기 앞에 펜스 저기까지가 이제 네모나코 여기 풀만 자란 거 있잖아요. 풀만 자란 게 여기에 포함돼서는 이제 국자 손잡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지목이 여기는 잡종지예요. 잡종지가 577평이에요. 여기 어딘지 다 아시잖아요. 제촌분들은 가격은 여기 지목대 여기는 80이고요. 여기 지금 잡종지는 어차피 뭐 잡종지니까 농지 전용 분담금 뭐 이런 거 안내도 되잖아요. 여기 보시죠. 이렇게 포장 안 된 거 포장 안 된 거에서 저기 저쪽에 펜스 있는데 네모나코 땅하고 요렇게 해서 저기 이 여기 지은 분 땅이고요. 잡종지에도 어쨌든 여기 뭐 대지나 똑같잖아요. 그냥 지려면 다 지면 돼요. 경치도 좋고 물도 좋고 한데 여기 무인 호텔이 하나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를 사셔서 무인 호텔을 지으셔도 돼요. 똑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marketing